안녕하세요 팔로미의 기간둥이 MC 현주, 문희입니다 문희씨 여기가 어디죠? 저는 언니가 불러서 온 건데 네 제가 불렀죠 갑자기 왜요 언니? 아니 우리 집이 너무 회관인 것 같아서 되게 빈티지하고 앤티크한 소품을 사기 위해서 여기로 왔는데요 날씨도 너무 좋고 신나요 그럼 빨리 들어가보실까요? 팔로미 너무 예쁘고 많다 진짜 답장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인테리어 말고도 소품이 많더라고요 가방이라든지 귀걸이, 목걸이도 많아요 인테리어가 아니라 그냥 빈티지 샵인 거구나 근데 현주 언니 지금 방에 필요한 소품이 어떤 거 필요하신지 요즘 유행한 나무 테이블을 샀거든요 거기 위에 올릴 약간 향초 이런 것도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문희씨? 그런 앤티크한 느낌 그러니까 사진을 부르는 느낌 사진아 이렇게요? 사진아 이렇게요? 사진아 사진아 그거를 문희가 사진아 이렇게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캠입니다 완벽한 캠입니다 문희씨는 어떤 걸 주고 싶죠? 딱 우리 집에 왔을 때 따뜻하고 편안하다 이런 느낌의 조명과 벽지와 그런 게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어머 이거 어떠세요? 좋아 좋아 뭔가 저울질하는 것 같은 느낌? 저울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요? 네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거 나무 저의 나무 테이블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테이블 어? 공짜로 준다 공짜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모양도 독특하게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예쁘고 예뻐요 근데 다 가져가도 되나? 소품 같아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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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곳저기 가져가도 되나요? 한 바구니 있어요 전혀 그걸 다 들고 오시려고요? 저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한 두억의 정도만 한 게 아니고 두억 이런 거면 양심이 있네요 여기가 뭔가 화장실을 지금 이렇게 빈티지스럽게 바꿔 놓은 것 같아요 한 공간 한 공간이 다 인증샷용이었어요 맞아요 다 사진 찍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얇게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못 두세요 아 진짜 시크해 보여요 그쵸? 근데 이거 설마 안 하는 것 같아요? 반가요 네 아 근데 시계 멈춰도 사실 스타일링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살까 무엇을 살까 나 이거야 이것도 파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고 싶어요 이거 천 천이랑 이거 이거 나무 종량을 사고 싶어요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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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통으로 나무? 네 나무예요 나무 나무 정말 심플하게 이 실버 진주 목걸이가 네 저한테 뭔가 잘 골라내는 것 같은데요 사실 무은이가 인테리어 소품을 사러 왔거든요 근데 시계 이 목걸이가 잘렸습니다 근데 사실 20대 초반은 인테리어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을 땐 아니에요 맞아 다른 게 더 예쁘다 이게 한 30대가 지나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시선이 인테리어로 가는데 인테리어 소품이죠 이것도 제가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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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가방 오 가방 굉장히 예쁘다 언니 근데? 아 저의 무늬가 인테리어 소품을 사러 왔는데 이거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둬도 되고 네 내가 써도 되고 이거예요 언니 저는 램프 말고 이거 오 오 언니 응? 저 이거예요 하하하하 그래 그렇게 했는데 알지 제가 그 카메라도 같이 오더라고요 하하하하 너 내 말 잘 들을 거니? 다음 판로비 시간에 이거 가져올 거야? 하나 좀 봐 언니가 사줄게 진짜요? 응 문희 오늘 저거 들고 왔니? 어? 저거 샀어? 네 문희가 안 가져왔나봐요 문희가 안 가져왔어 반납해야 돼 어 깜빡했어요 언니 진짜 가져온다 그러더니 난 안 사줘 언니 저는요? 아니 네 제가 저희 따로 부르겠습니다 언니가 또 이렇게 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말 잘 들을게요 네 네 저희 리액션을 담당해주세요 언니가 말만 하면 나는 진짜 바로 반응할 거야 그럼 이렇게 사는 소품을 가지고 집에 꾸미러 가볼까요? 네 네 팔로우 미 저는 문희랑 쇼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 예뻐 쇼핑은 재밌긴 한데 조금 힘들 것 같네요 그래도 문희랑 같이 쇼핑해서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제가 원하는 배치대로 한번 놔보고 같이 꾸며봐요 팔로우 미 일단 이거 하나만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느낌이 저 안에 뭘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수납공간이 부족해서 저걸 산 거였는데 저것만 저게 따락이 있으니까 너무 휑하더라고요 그렇죠 짠 아까 그 나무 테이블 위에 이렇게 천을 깔고 이렇게 이거는 공짜로 얻은 양쪽 핸들을 이렇게 저 와인병은 저번부터 있던 그 와인병이네요 제가 그 자금이 부족해서 저 화분까지 못 샀어요 근데 지금 예뻐요? 화분보다 더 예쁜데? 괜찮죠? 괜찮은 거 같은데? 괜찮은 거 같은데? 오 예쁘네요 잘했네 나 엄청 예쁘게 꾸몄어 기대해도 돼요? 응 기대해 뭘 기대해야지 하나 둘 둘 잠깐 세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잠깐만 둘이 되게 갈로네요 둘이 되게 갈로네요 원시 언니 분위기 있죠? 언니 오늘 사천이랑 뭐지? 촛불이죠? 네 예쁘죠? 저 진짜 예뻤어요 네 나무 안에 작은 거 샀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작은 거? 네 작은 거 그거 언니 집에 있어 아 진짜요? 언니 집에 있어 이렇게 다져갖고 문희 씨 넌 보여주세요 저는 오늘 현주 언니가 사준 임현주가 사준 가방 그래서 올리고 다니려고 해요 여러분 또 가이가이랑 소품 사서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떤가요? 좋아요 비행기를 잘해야 돼가지고 맞아요 그럼 여러분 스튜지오에서 만나요 팔로우 미 안녕 안녕